이게 뭐라고 그냥 노트일 뿐인데 작가가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꾼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원래대로 내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이제 글을 안 쓰겠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가뿐하다 억지로 낑낑대지 않아도 되고 진을 안 빼도 되고 차라리 잘됐다 내 자리로 사라지는 꿈을 꿀 거야 Oh baby, my baby 달콤한 감옥 갖춰도 좋은 넌 Oh my angel, you're my angel 지지 않는 봄날처럼 Stay with me 성 élect이 달콤한 감옥